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혜입니다. 2024학년도 무라이체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와서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본책은 안 나왔는데 실물은 안 나왔는데 표지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무라이체 개념완성 일단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 모티긴 하지만 과학탐구의 이슈라던가 그리고 탐구학습법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과탐 선택에 대한 가이드도 따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OT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물리학을 선택해 수능을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리고 전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설명하고 그리고 책 자체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개념 학습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7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스카이 에듀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사이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튼 예! 지금은 메가스터디 강의를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셀학원이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대치동에도 있고 분당, 강남, 목동, 중개, 평촌, 영통, 기숙도 있고요. 기숙학원도 있고 러셀코어라고 해서 또 이제 지방에도 이제 한 7개 정도의 러셀코어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랑 그리고 경기권에 한 10개 정도 학원이 러셀학원이 있고 그리고 러셀코어로 지방 쪽에 부산에도 러셀학원이 있고 러셀코어도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학원에서 러셀학원실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전체 수능 물리학 1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대치동의 미래탐구나 예섬학원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능 물리학원 준비하면 꼭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최근 입시 이슈, 탐구 선택 가이드, 과탐 만점 학습법, 그리고 강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학습법, 강의 활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 입시에 대한 거 너희들은 이건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수시하고 정시가 상위 8개 대학을 정리했는데 15개 대학을 정리해도 대부분 수시가 60% 그리고 정시가 40% 정도. 정확하게는 58%랑 제외국민 전형 빼놓고는 41.4% 정도 수시랑 정시가 나뉘고요. 수시는 내신이라던가 학종, 교과 전형 뭐 이런 것들 아시죠? 논술 뭐 이런 것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최저등급 수능, 최저등급제가 적용이 되니까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뭐 수시만 딱 하는 친구들은 좀 전략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기도 하죠. 뭐 이 두 과목만 열심히 해서 이것만 몇 등급 맞자. 이런 식으로 준비한 친구도 있지만 여튼 수시든 정시든 수능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정시하면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이제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정시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 재학생들은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시로 가게 되면 자연계열 수능 반영 비중이 학교별로 다른 건 다 알지. 지금 한 8개 대학 정도를 국어를 100으로 잡았을 때 과탐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100으로 하면 과탐 175으로 수학이랑 비슷하게. 연세대도 마찬가지. 국어를 100으로 했을 때 수학이 150 반영하면 과탐도 150. 과탐 두 개 합친 거. 고려대는 이제 100대, 160대, 140.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대가 이제 100, 100이고요. 네, 이화여대도 100,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3개 대학이 국어보다 과탐 반영 비중이 좀 적긴 해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 상위대학교에서는 정시 자연계열로 가면 수능 반영 비중에서 과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서강대가 지금 너무 적어가지고 평균이 좀 낮은 거지 서강대를 제외하게 되면 이게 100대 한 130 이 정도쯤 돼요. 알겠죠? 상당히 과탐 비중이 크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탐 두 개 합쳤을 때 국어보단 많이 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핵심이 그거예요. 니들이 그냥 막연하게 수학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과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국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있죠, 그죠? 국어 학습하는 것만큼 과탐은 그거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 과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좀 있어.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수시로 가서 내신 관리할 때도 과탐 중요하지만 정시로 가서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늘때도 과탐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시간을 분배를 잘해달라는 얘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지 말고 정시로 내가 한양대나 연습 때 가고 싶은데 국어 10시간 공부하는데 과탐 5시간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과탐 선택자 아시겠지만 2는 배제하고 1 위주로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생명지구과학의 강세는 여전합니다. 물리화학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생명지학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6만 8천 명 정도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인원수 많은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것은 1등급 인원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인원수가 많으면 하위권만 많은 게 아닙니다. 상위권도 많아요. 고인물도 많아요. 너희들이 인원 많으면 고인물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고 핑크빛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걔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생명이나 지구과학의 난이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 과한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는 게 또 지금 생명이나 지구과학의 특징 아닙니까? 너무 과해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렇죠? 재수생들아. 물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문제들로 킬러 문제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를 공부를 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죠? 그리고 개념형 문제들 반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현재 물리학의 과목 특성이기 때문에 되게 막 계산이 많아가지고 풀지 말라는 문제는 물리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목은 이건 풀지 말라는 문제다. 이건 내가 공부해봤자 이건 운빨이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리를 좋아하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백분위 불안정성이 너무 큰 그런 인원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이제 6만 8천이 아니라 그냥 6천명 이런 것들이에요. 6천명, 3천명 투과목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애는 너무 잘한 애들이 몰릴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운 좋게 못한 애들이 몰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갖기에는 인원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맨날 꼴등꼴등이니까 너희들이 물리학원이 6천명 보는 게 아닙니다. 6만 8천이잖아요. 6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학생수 많은 게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좀 적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물리학원을 포기할 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물리 좋아하는 애도 불구하고 물리 안 하는 애들 있잖아. 그건 진짜 너희들 손실이에요. 국가적 손실입니다. 알았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금 물원, 화원, 물리를 또는 화학을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과들이 좀 나왔죠. 알고 계시죠? 그렇지? 전체과는 아닌데 자연과학대학의 물리천문학부 관련된 화학부나 또는 기계공, 전기정보, 항공우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많은 과들 그리고 사범대학과 의과대학에서 물리 또는 화학 중에 하나는 봐야 된다. 생지만 해서는 서울대 기공 못 간다고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은 못 간다고요. 알겠죠? 생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교의 특성을 알고 과탐 선택을 해줘라라는 얘기야. 모든 학교들이 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물리화학을 지정하는 건 지금 서울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내가 너희들 지금 속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너희들 호도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라고. 또한 연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논술 전형을 잠깐 보면 연세대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50대 1에서 100대 1까지 막 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물화생지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구과학을 원래 연세대가 과탐의 논술로 실시할 수가 있었는데 그 수가 대단히 줄어들고 있어요. 생명도 좀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물화는 계속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연세대 논술 전형을 가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부를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생명이랑 지구과학은 논술로 선택할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권으로 갈수록 약간씩 이렇게 제한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학교 원하는 대학교 목표대학의 학과의 특성도 좀 보시면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알겠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물화생지 중에 두 개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그런데 아닌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알아둬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당연히 논술을 보는 것을 수능으로 보는 게 좋겠죠. 수능 보는 걸로 논술을 준비해야지. 수능 안 보는데 내 논술을 따로 준비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친구도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그죠? 그런 것도 좀 알면서 연세 논술 전형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과탐 선택의 기준은 인원수가 많은 생지가 아무래도 약간은 불확실성은 적다라는 건 뭐 누가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걸 굳이 내가 억지로 선택할 필요성은 없다. 그만큼 차이가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자신의 성향이랑 부합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물리랑 잘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물리 안에 이럴 필요는 없다. 자신이 좋아하고 각 과목의 특성이랑 나의 성향이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학과의 특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과탐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셨죠? 그렇죠? 혹시 그런 게 없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탐 만점자의 학습법 최근에 발표된 리서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3, 1년 동안 자습 시간을 얼만큼을 확보를 하고 있는가 수혼자석에 자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자습 시간이 50시간 이상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1학기부터 1학기 때가 최상위권이 한 52시간 2학기 때 그러니까 7월 이후에 7월 이후로 가니까 한 57시간까지 확보를 하더라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은 조금 적어요. 중상위 학생들은 1학기 때는 50시간이 안 돼. 한 45시간? 이 정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크더라고. 주당 한 10시간 정도의 차이까지 났더라고요. 중상위권이랑 최상위권도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최상위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는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뭐 1년 1학기, 2학기를 구분하지 않고도 평균적으로는 주당 자습 시간이 50시간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업을 듣는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 빼고 50시간 정도 확보를 하셔서 물론 인강을 수강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된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5시간 이상 확보를 하셔야 돼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주당 한 30시간 아니야. 알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최상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주 5일로 봤을 때 1일 2시간 이상 과탐 한 과목 학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했다면 주당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50시간 중에 과탐 하나 10시간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 실제로 일선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고민을 토로 하는데 1등급 2등급인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성적 상담을 해요. 가끔씩 그랬을 때 너 물어보는 게 있어. 일주일에 몇 시간쯤 공부하니? 그러면 1, 2등급 학생들은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공부해요. 과탐 하나를 물리 하나만 봤을 때 10시간 15시간 근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4등급이래. 실력이 안 오른데 너 과탐 몇 시간 공부하니?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니? 5시간이 안 돼. 5시간 공부하고도 자기는 많게 했다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 왜 성적이 안 오르니? 1, 2등급이 지금 10시간에서 15시간 공부하는데 4등급이 5시간 공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상대평가인 거에서 등급을 올릴 수가 없죠. 안 올라가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이상한 인식을 갖고 있어. 20년 전 인식 30년 전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과탐은 조금만 하면 돼. 과탐 4개 볼 때하고 지금 2개 볼 때는 달라요. 예전에 과탐 4개를 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4개 봐서 4개 반영 이런 때가 있었잖아.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2개 봐서 2개 반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은 한 과목의 과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안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상위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요? 만점 1등급 맞습니까? 알겠죠? 그거부터 뜯어 고쳐. 학습 상담하고 싶으면. 알겠죠? 너희들이 국어는 일주일에 2시간 공부하고 있으면 과탐도 20시간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 합쳤을 때.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시간 배율은 약간 다르겠죠. 그렇죠? 국어 20시간 한다. 과탐 무조건 다 20시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20시간 안 해 국어. 그렇죠? 그런 비중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학교별로 정시 반영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해 준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제발 고3 겨울방학 또는 재수하게 되는 좀 안타깝지만 재수를 또 결정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겨울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능 개념을 학습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꼭 알아나 이 내신 개념과 수능 개념이 좀 달라. 그런데 내신 개념을 끌고 그냥 고3으로 올라가서 문제풀이부터 시작한 애들이 있는데 그럼 너희들 나중에 6월 여름방학 때 다시 개념 들어야 돼. 다 까먹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 개념에서 우리가 수능 개념으로 체제를 좀 변환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문풀로 가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죠? 여름방학 때 순서도 안 맞게 그때 개념 공부하고 있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반드시 고3 겨울방학 때 너희들이 아는 개념들이 있다고 아는 개념들 남아있는 개념들이 있지만 올해 수능을 위해서 다시 기억량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 1등급 받았다라고 자만하고 있지 말고 수능 개념을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이거는 지켜주세요. 알겠죠?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억량은 계속 줄게 돼. 그리고 여러분이 문풀하게 되면 아무래도 킬러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내용 영역을 다루고 있는 개념 문제들을 자꾸 까먹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반복하셔야 되거든. 그 첫 번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의 논리 고난도 문제들은 준킬러 킬러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논리 싸움이잖아요. 논리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 논리 훈련의 기본도 수능 개념이에요. 내신 개념에서는 킬러 개념의 논리를 훈련하지 않아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개념 학습을 고3이든 재수생이든 꼭 겨울방학 때 해주셔야 돼요. 만점자들은 그렇게 공부해. 알겠지? 그리고 1월부터 10월 동안에 그 이후에는 물론 개념 다음에는 너희들이 커리큘럼 설명할 텐데 쭉 커리 맞춰서 공부하겠는데 1월부터 10월 동안에 꾸준한 문제풀이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일단 고난도 문제들은 논리를 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쵸? 논리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빅킬러라고 하는 거 있잖아. 20문제 중에 거의 15문제가 빅킬러 아닙니까? 킬러가 아니에요. 준킬러도 아닌 기본 개념들이잖아요. 내용 영역들을 다루는 것들 있지. 그치? 그런 빅킬러 주제들은 말이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빅킬러 주제들은 너희들 아시죠?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망각 망각과의 싸움이죠. 그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문제들을 계속 풀어주셔야 돼. 이런 게 컨텐츠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인강을 선택해서 컨텐츠가 많은 강사들을 선택해서 쭉 1년 동안 공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 1월부터 10월 동안에 꾸준한 문제풀이가 돼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중하급 문제들로 기본을 다지는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면 여름 시즌부터는 이제 킬러 주제들 조금 빠르면 일반적으로 4월부터 그쵸? 4월부터 킬러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쭉 시작을 하죠. 그쵸? 그래서 킬러 문제는 논리를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되고 빅킬러 주제들은 망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 이게 과탐 만점자들의 학습법이죠. 알겠죠? 네. 자, 지금 과탐이 물리가 그나마 좀 덜한데 화생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컨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물론 물리도 중요합니다만 그쵸? 자, 간단하게 제가 커리 설명하기 전에 물원 교과 순서는 좀 잠깐 점검할게.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이 전작이죠? 그쵸? 3단원이 파동이라고 하는데 1단원의 유턴역학 특상연력학 킬러와 준킬러 주제가 여기 다 1단원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2단원의 전기장과 자기장까지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킬러 주제들이지 않습니까? 예, 준킬러도 이 앞쪽에서 그쵸? 킬러 주제 최고난도 문제들도 이 위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킬러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물리학원에서는 유턴역학 특상연력학 전자기 이게 바로 킬러 주제의 연습이죠. 제가 특론도 특강에서 많이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뒷부분들은 일단 물론 이 사이사이에도 개념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쵸? 내용 영역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뒷부분이 비킬러 주제죠. 비킬러 주제 그래서 이 앞부분에 준킬러, 킬러의 어떤 논리 훈련과 비킬러 문제들에 대한 반복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단원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해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1년 커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따로 커리큘럼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4개의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개념 완성 그래서 아이의 물리를 처음 공부한 친구들 있잖아요. 또는 처음이나 마찬가지인 친구들은 입문 특강이죠. 내 이름 물리왕 그래서 중요한 논리를 원하는 파트들을 한번 미리 보는 거예요. 단순 개념들은 이때 미리 안 봐도 되는데 논리를 요하는 것들은 그 입문 강좌를 통해서 좀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죠. 특히 물리 처음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좀 개념 완성이 원래 노베이스부터 따라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노베이스인 게 있어. 초 노베이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신 개념도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예 내신에 물어보면 아 내신은 묻지 마세요.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내신은 어느 정도 공부해오는 애들은 뭐 수능 노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냥 개념 완성 들으면 돼. 근데 완전 초노베이스 거의 뭐 중등 물리수준만 알고 있는 또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친구들은 입문 강좌를 듣고 오세요. 일반적인 노베이스는 개념부터 들으셔도 돼. 알겠죠? 이걸 좀 분리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입문 강좌인데 이거는 초노베 알겠죠? 이거는 일반 노베 알겠죠? 개념 공부는 좀 했다. 그 정도 내신 개념 공부는 좀 했다.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인 노베이스라고 할게. 근데 좀 자신 없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다 까먹은 것 같다. 이런 친구들. 아이의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 경험치는 있으나 다 까먹은 친구들. 그렇게 약간 구분을 할게 해요. 알겠죠? 이거 되게 예민하더라고 이 부분은. 이거 들어야 되니까 안 들어야 되니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알았지? 아이의 경험치가 없으면 입문 강좌. 경험치 있으나 까먹었어. 그래서 노베이스야. 그러면 개념 완성. 알겠지? 그리고 개념 완성 자체에서는 아주 쉬운 것만 하는 건 아니야. 그 쉬운 것들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킬러 논리도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까먹었지만 경험치가 있던 친구들은 따라올 수 있는 강좌가 개념 완성.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개념이 끝나게 되면 압축 개념이라는 걸 해요. 똑같은 교재로 하지만 문제 풀을 안 해. 순수하게 개념만 쫙 다시 한 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개념 들은 사람 일반적으로 개념은 고2 때 내신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고3 때 한 번 수능 준비하면서 한 번 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 한 번 더 빠르게 압축해서 개념 공부를 해주셔야 돼. 세 번 정도는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혹시 개념이 내신도 안 했던 친구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알겠죠? 내신 공부 좀 했던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은 한 번, 두 번. 압축 개념은 되게 강의가 짧아. 얘가 한 50강 정도 되는데 얘는 한 15강, 16강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회독을 한다. 얘까지 하게 되면 물론 3회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 필기노트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압축 개념 할 때. 알겠죠? 개념서가 없어도 필기노트의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기노트만 가지고 압축 개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개념서가 있으면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겠죠? 알겠죠? 개념과 개념을 다지는 문제풀이는 항상 병행돼야 돼. 제 개념의 특징은 바로 그런 거죠. 문제도 다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 개념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필기노트를 좀 활용해 주시고 물론 개념 완성할 때도 필기노트가 제공이 됩니다만 이때는 주당 내가 수업 진행하는 거를 그대로 PDF로 올려줘요. 그래서 개념이 딱 완료가 될 때 온라인 개념이 완료가 될 때 그걸 책으로 묶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압축 개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실력 완성, 특란도 특강, 킬러 주제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뉴턴역학, 특수상대성이론, 연력학, 전자기까지 걔들에 대한 킬러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고난도 예상 문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래서 일관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서 너희들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강의가 바로 특란도 특강입니다. 알겠죠? 제 시그니처 강좌로 소문이 나 있답니다. 예. 특란도 특강 그리고 기출 300은 개념 완성에 여기 문제가 들어있어요. 문풀까지 함께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고난도 기출 300개 정도를 뽑은 강좌가 기출 300이야. 알겠죠? 이거를 실력 완성으로 저는 특란도 특강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너희들의 실력을 너무 좀 과대평가했나 봐요. 기출 300이랑 개념을 같이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닌 것 같아. 요즘에 물리학 하는 학생들은. 개념 완성은 순수하게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풀로만 딱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란도 특강 킬러를 공부할 때 기출 300이랑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듣는 친구도요.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병행하지 말고 얘 단독으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기출 300은 물론 개념할 때 같이 나오긴 하는데 개념 강의 아마 시작한다면 2주 후쯤부터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특란도 특강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름 7월달 6월 말 정도에 온라인에선 강의가 개강이 될 텐데 실전 300이라고 이건 전범이에요. 전범이 N제입니다. 전범이 예상 N제죠. 예상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N제. 실전 300이라는 책인데 300개의 예상 문제. 알겠죠? 이거는 이제 자작 문제로만 되어 있어. 특란드 특강은 기출 30% 자작 70%입니다. 알겠죠? 실전 300은 전체 100% 자작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N제예요. 물론 이걸 하면서 모의고사에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 이때부터는 추정 점검, 파이널 추정 점검 이거는 1년 동안 제가 다뤘던 컨텐츠들 그리고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6평, 9평이 끝난 다음에 6평, 9평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들을 풀면서 수능을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9평 이후에 그 시기에 딱 맞는 강좌가 이 파이널 추정 점검입니다. 한 180문항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거야. 180제 정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작년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9월 이후에 이제 10월, 11월 수능 보기 전에 추정 점검 할 수 있게 활용하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모의고사는 올해 30회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시즌 1, 2, 파이널이 1, 2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7, 7, 8, 8, 7, 7, 8, 8, 7, 8, 8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즌 1이 한 3월 정도에 나오게 될 거예요. 3, 4월, 4월, 4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즌 2, 시즌 2가 이제 9평 보기 두 달 전, 7월 정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파이널 1과 파이널 2는 9월, 10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30회로 회차가 늘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난도 모의고사에 기대했던 또는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대한 만큼의 퀄리티의 문제들을 올해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빅킬러 모의고사가 총 8회인데 8회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최소 8회라고 잡았는데 이게 6월 달에 여러분들 제공이 될 거예요. 빅킬러 모의고사가 총 8회로. 알겠죠? 자,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빅킬러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전체 커리가 잡혀 있고요. 추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개념 완성이 가장 중요해요. 고3이든 재수생이든 개념 완성 강의를 듣는다. 무라일체 개념 완성. 그리고 압축 개념으로 개념을 빨리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6월 이후에 개념이 막 휘발돼가지고 1, 2페이지에서 막 틀려.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개념 공부한 다음에 압축 개념을 필기노트를 활용해서 한번 빠르게 한 15강 정도니까 다시 한번 쫙 봅니다. 그러면 수능까지 안 까먹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필수 강의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개념 완성 공부한 다음에 압축 개념도 꼭 들어주세요. 응? 개념이 개념형 문제들 있잖아. 20개 중에 15개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 하나나 개념 문제 하나나 어차피 똑같이 배점이 되어 있어. 여기서 4페이지가 다 3점인 줄 알지? 아니에요. 2점짜리 2개, 3점짜리 2개가 일반적이잖아. 첫 페이지에서 3점짜리 2개나 막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앞 페이지 3점이나 뒤 페이지 킬러 3점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앞에서 조금만 공부하고 반복하면 될 걸 안 해가지고 3점 날려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축 개념을 필기노트와 함께 공부를 좀 해주시고 이 필기노트는 개념 완성할 때는 제가 수업에서 진행한 것들을 바로바로 올려줄 거예요.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작년 개념 가지고 필기노트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가 종료되어야 필기노트가 나와요. 실물 책으로.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출력해서 보다가 개념 딱 끝나면 필기노트 구매하셔가지고 압축 개념 한번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이 필기노트를 계속 문제풀이하면서 들고 다녀. 개념 문제들을 너희들이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 반복은 너희들이 하셔야 되거든. 기본 개념 문제들은. 대부분 현장에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만 많이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틀리는 개념형 문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각자 가지고 다니면서 개념책을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근데 필기노트 같은 것들은 가볍기 때문에 그걸로 쭉 다시 보면서 문제풀이를 쭉 하시면 돼. 그리고 트나우 특강과 기출 300이 두 개를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고 빅킬러 모의고사가 조금 늦게 나올 거야. 늦게 나올 텐데 같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빅킬러 모의고사도 같이 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시기가 아마 조금 늦게 나올 것 같아. 트나우 특강은 개강이 좀 빠르거든요. 개강이 좀 빠른데 좀 늦게 보는 친구들은 같이 나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두 개 끝난 다음에 빅킬러 모의고사 하면서 실전 300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트나우 특강을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빅킬러 모의고사랑 같이 병행하면서 개념형 문제거든. 개념형 모의고사거든. 개념형 모의고사들. 즉 킬러가 없는 거야. 20분 안에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특특 이후부터 일단 빅킬러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방에 실전 300 나갈 때 특강도 모의고사 시즌 1, 2를 같이 병행해 주고요. 7회, 7회쯤 돼요. 최종 점검 나갈 때 특무 파이널 1, 2회 1회 파이널 1, 파이널 2 알겠죠? 시즌 1, 2 같은 거야. 파이널 이거를 병행했으면 좋겠어. 빅킬러 모의고사는 이때부터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온 다음부터 온라인에서 빅킬러 모의고사 딱 나오잖아.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시기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추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물활제 개념 완성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활제 개념 완성 책이고요. 스텝 1, 2, 3 이게 5로 돼 있네. 이거 4입니다. 다음은 아마 4로 돼 있을 거야. 아, 그렇죠. 4로 돼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 4로 바꿀게요. 봐봐. 이 개념 완성은 제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 올해도 많이 개정이 되고요.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되어 있는데 수능에 가장 기틀을 잡는 강좌고 개념을 통해서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킬러 문제들에 대한 논리들도 같이 정리를 해요. 스텝 1은 개념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필기노트는 이때 상시 제공을 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친구들은 알겠죠? 업로드 막 되는 거 있잖아요. 매주 실시간으로 보는 친구들은 매주 금요일만에 업로드를 할 거야.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한 3강에 4강 정도씩 업로드가 계속 될 것이고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3강 이상, 최소 3강 이상 강의가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테니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딱 종강할 때까지는 필기노트를 PDF로 계속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필기노트 작년 강의로 만들어진 필기노트가 아니라 올해 실시간으로 개정된 책으로 진행되는 필기노트를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종강 딱 하면 필기노트를 묶어가지고 책으로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 비싸지 않게 개념책도 안 비싸게 팔 거고 필기노트도 값싸게 값싸게 라니까 좀 웃긴데 자 싸게 싸게 여러분들이 책 같은 것들은 너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 부담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기노트도 상당히 좀 충실하게 돼 있는데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필기노트를 구매하셔서 문제풀이하면서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들을 쭉 정리해 나갈 거고 스텝 2가 개념을 정리해라고 해서 용어 정리가 있어. 용어 정리랑 그리고 OX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가 들어있는 게 이 정리해거든. 이걸 통해서 개념 공부한 것들을 빠르게 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해 메커니즘을 분석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킬러의 논리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개념 단계부터 킬러 논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니까 그냥 아주 쉬운 것부터 대충대충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만점을 못 받아요. 사실 여러분들 실력이 여름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여름부터 나오려면 겨울방학 때도 킬러 논리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막 고난도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고난도의 논리는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라는 페이지를 따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대표 기출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킬러 스킬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스텝 4에서는 필수 문제를 같이 해라고 해서 뒤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 물알체 개념 완성은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교재 가격은 제가 2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알겠죠? 예. 개념서로 돈 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 생각을 아예 버렸어. 책으로 돈 벌 생각을 아예 버렸어. 많이 공부해줘 그냥. 알았죠? 여튼 이 가치애하고 연습해 두 개로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이 가치애는 개념 공부한 것들을 대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요.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 개념과 문제는 하나야. 다만 이제 다량으로 연습하는 문제풀이랑 개념을 훈련하기 위해 활용하는 문제풀이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가치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 가치애. 그래서 일부러 문항수도 적게 했어.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그러면 문제풀을 안 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치애는 반드시 수강을 해줘라. 이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개념만 보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문제풀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자신의 큰 약점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문풀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그걸 같이 넣어놨습니다. 필수 문제를 같이. 필수적으로 강의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연습회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연습회. 이 연습회 문제들은 너희들이 강의를 다 볼 필요는 없어. 물론 저는 혹시 모를 학생들이 이제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연습회는 밑에다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업로드를 밑에 쭉 해줄 거야. 알겠지? 현장 버전에서는 이 연습회 문제풀이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알겠죠? 현장에서는 연습회를 풀지 않거든요. 알겠죠? 스튜디오 버전으로 연습회가 따로 카테고리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연습회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 문제들, 좀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들, 틀린 문제들을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회 문제들에서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문항수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한 천 문제가량 되거든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중에서 한 350문제를 제가 기출 300에 넣었고요.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중복되는 문제를 쳐내서 연습회 문제에다가 넣었어. 그래서 개념서 책이 두꺼운 거예요. 알겠죠? 가격을 너무 비싸게 잡지 않기 위해서 분권을 안 한 거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을 딱 받는 순간 상당히 충실한 책이구나. 진짜 공들인 책이구나. 개념과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훌륭한 책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권을 못 한 거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더 막 비싸게 팔지 않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하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을 중복 문제들을 제거하고 훈련할 수 있게. 연습을 할 수 있게 연습회에 문제를 넣었어.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딱 듣고 너희들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 풀어보고 안 풀리는 것들 강의까지 수강을 한 다음에 다음 강좌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섯 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무라일체 개념 완성입니다. 알겠죠? 뒤에 해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개념학습법.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제발 좀 아는 개념이라도 꼭 반드시 수능을 위해서 올해 수능을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개념에서 수능 개념 체계로, 작년의 개념에서 올해 개념의 체계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강의가 바로 무라일체 개념완성이기 때문에 꼭 수강을 해주시고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이해 위주의 복습을 하면서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세요. 물론 필기노트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정리노트를 통해서 이해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거. 이게 진짜 개념완성이야.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휘발성이 너무 커요. 금방금방 날라가. 알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해. 그리고 그 수강한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한 번 해. 나중에 너희들이 그 필기노트 정리한 걸 가지고 반복하면서 보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정리한 걸로 하셔도 됩니다만 그런 걸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필기노트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신이 정리해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은 습관이에요. 따라해봐. 개념은 습관이다. 알겠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하다 포기할 거예요. 빨리 습관을 좀 들여서 개념 공부하고 정리하고. 알겠죠? 그리고 문풀은 항상 개념과 함께 진행을 해야 돼. 문풀과 개념이 함께 진행하는 문제가 따로 있고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이 따로 있어.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기출 300이나 특강, 특강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치에는 반드시 함께 수강을 하면서 가치의 문제 풀이도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모두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더라도 풀었더라도 쉽게. 개념 복습은 1일 이내로 해서 학습 효율을 좀 높여주세요. 개념 강의 들은 다음에 복습을 하루 이내에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의 학습량이 많이 남아있을 때 복습을 해야 그 유통기한이 길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1일 이내 학습을 해주시고요. 개념과 문풀을 꼭 경영을 하시기 바란다. 알겠죠? 그리고 바로 문제풀이 진행하시고요. 연습회까지 그리고 틀린 것들 강의 수강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개념 공부야. 알겠죠? 약점 문제든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대부분 연습회에서 약점 문제 나타나겠죠. 그 연습회 문제들을 체크된 문제들은 반드시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개념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개념 완성책을 만들면서 항상 생각했던 거는 수능을 위한 완벽한 개념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재 전체 내용들을 수업에서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문풀까지 병행을 하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 강좌가. 알겠죠? 개념과 문풀을 병행하면서 나의 진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강좌가 무라이체 개념 완성이거든.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준비했고 수능 물리학원 만점.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함께 정리하는 데 많이 염두를 하고 책을 만들었어요. 내용 영역은 여러분들 개념형 문제들 이런 것들이랑 생각하시면 되겠고 행동 영역 문제들은 바로 그 논리들이죠. 준킬러, 킬러 문제들을 필기 위해서 그 논리 훈련들을 개념부터 시켜야겠다. 그래서 개념뿐만 아니라 킬러 스킬의 논리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개념. 이걸 모토로 책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오리테이션 마치고요. 본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